자, 두근두근 2경기입니다. 백화수 선수 양아라인과 자격기 첫번째 선수입니다. 6개의 선수 자, 백화수 선수는 킥컷입니다. 다음 선수는 김현우 선수와 킥스텝입니다. 자, 이번에도 좀 판도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. 유령판도 우승 후보가 황금인도 입원을 했고요. 지금 입장하는 선수가 김현우 선수입니다. 본인의 선수가 남아있습니다. 이중 후보는 엄청 포함입니다. 누가 1위를 할지 이에요. 8명이서 남았습니다. 정신인 선수 감사합니다.